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현재 내 코인은 안가고 시장은 요동치는 가운데 불안하신 분들께서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연말뷰 그리고 시장 방향성을 오늘 방송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요하니까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6820만원대 형성되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 잡코인들이 약간의 반등세는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고 느끼고 계실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화면에 보시는 플랜B가 상당히 이슈를 받고 있죠. 우선 플랜B가 유명해진 이유를 우리가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죠. 단순히 맥시멀리스트 플랜B가 어 이 사람 요즘 잘 맞춘다더라 적중률이 괜찮은데 단순히 적중률이 좋다고 해서 끝나고 지나쳐선 안됩니다. 아마 코북이 방송에서 플랜B의 스톡트플로우 모델을 방송에서 다루어드렸을 때 당시에는 플랜B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매체나 인플루언서분들 그래서 스톡트플로우가 무엇이냐.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는 2024년이죠.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희소가치를 환산해서 그 가격과 추세를 분석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공급량이 2100만개로 희소가치가 한정되어 있는 자산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그 그래프를 스톡트플로우 모델로 도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정도 비트코인 가격을 추정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2140년도에 비트코인 보상이 종료되게 되며 4년마다 반감기가 존재합니다. 반감기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보상이 감소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 반감기가 4년마다 존재하는 것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이 스톡트플로우 모델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는 반감기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 점 보이시죠? 여기도 빨간색 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빨간색 점이 있죠. 화면에 보시는 빨간색 구간이 반감기입니다. 반감기에는 공급되는 비트코인 수량은 즉 보상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4년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희소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희소가치를 띈 자산이라는 것을 비트코인은 증명해 주는 것이고 전세계 어디로든 막대한 자본부터 비트코인을 반개로 쪼갤 수 있고 반의 반개를 쪼갤 수 있고 가치를 나누어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0.5개, 0.2개, 0.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히 플랜 B가 잘 맞춘다. 이것이 초점이 아닌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 추세가 즉 가격이 형성되어 주고 있다. 여기 보시는 파란색 구간이 비트코인 적정 수치입니다. 적정 가격 대략적으로 100K, 원화로는 1억이 넘는 가격이 되겠죠. 올해 연말, 내년 초 스톡트플로 모델을 통해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100K가 넘는 가격입니다. 플랜 B는 물론 그 이상 135K, 13만 5천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이 여기죠. 여기 화면을 깨끗하게 해서 그렇다면 2013, 14년도도 그렇고 17, 18년도도 그렇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옐로 칼러에서 녹색으로 바뀌기 전이죠. 옐로 칼러 녹색으로 바뀌기 전 즉 연두색에 가까운 컬러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말 롱뷰를 보죠. 상승뷰 비트코인이 보상률 감소, 반감기 사이클을 통해서 스톡트플로 모델을 보신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녹색 구간이, 연녹색 구간이 출연되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잠시나마 시장을 떠나가 있어야 할 필요성도 생긴다는 거죠. 이 스톡트플로 모델을 통해서 본다면 그래서 현재는 여기죠. 여기 아직까지 라스트 댄스가 허브기방소에서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스톡트플로 모델이 100%는 아니겠지만 지난 과거 데이터와 앞으로의 비트코인 희소 가치를 바라보신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코브기 채널에서 홈, 동영상,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시면 6월달, 7월달, 로켓 상승장 이전의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성지가 될 영상, 물음표 이 영상 탭들을 6월달, 7월달에 이미 만들었다는 거죠. 코브기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단순 차트적 분석이 아니라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 각종 데이터를 기반해서 코브기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코브기 가족분들께서 공포는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부 삼아서 보실 분들은 시간 나실 때 해당 재생 목록 탭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신다면 9월달 대중들의 패닉에서 고래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습니다. 고래 세력들은 사상 최대치인 85만 7천개의 비트코인을 담은 것이고 물량을 더욱더 늘려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거래량은 화면에 보시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테슬라의 거래량보다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기관과 세력, 고래들은 항상 대중들에게 패닉을 유발하고 공포에서 진입을 합니다. 즉 개미들은 공포에서 헐값에 던져버린 물량들을 그들은 저렴하게 받아내는 셈이죠. 화면에 보시듯이 일전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넥슨 결국 수익구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넥슨도 몰렸다며 조롱을 하고 비웃는 투자자들이 많았었죠. 대략적인 넥슨의 매수 평균 단가는 6,597만원대입니다. 이들은 왜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거대 기업들의 근본적인 목적과 내면적인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방송에서 다뤄드렸듯이 넥슨 김정주 대표는 꾸준하게 가상화폐에 관심을 보여왔죠. 그리고 국내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 상태고 유럽에서 인지도가 있는 비트 스탬프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시는 국민연금은 테슬라 주식을 통해서 8,300%의 수익을 거둡니다. 당시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같은 그런 허접한 기업을 매수했고 손실을 보고 있다며 많은 비난과 조롱이 펼쳐졌습니다. 넥슨의 이러한 선택은 방금 같이 보셨던 국민연금의 투자 결과와 같이 훗날 재평가받는 날이 오리라 봅니다. 물론 기관과 기업들은 초장기적인 스탠스를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훗날 대중들은 아 나도 그때 살걸 아쉬워하며 후회하는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 말고도 가시아여금 재차 비트코인이 가격이 치솟고 4,5월달 전고점을 재차 탈환한다면 언론 매스컴에서는 비트코인의 가능성과 미래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훗날 새로운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게 될 시에 부러운 저점 매수자가 되는 것이죠. 당장의 발밑을 보시기보다는 멀리 저 앞을 내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울 곳이 없으며 종자돈이 생길 때마다 고래 세력들과 함께 공포에서 줍줍 매수하는 것은 항상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봅니다. 화면에 보시는 하이먼 민스키를 통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는 현재 대략적으로 여기에 위치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6,7월달에 있었던 하락은 1차 하락 구간에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지뢰 겁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시즌 종료를 외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가 손절했던 가격을 넘어선다면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을 동반한다면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5만 5천 4백불 형성되어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보셨던 하이먼 민스키를 통해서 현재 차트에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축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축소를 시켰고 하이먼 민스키처럼 컬러풀하게 색깔도 입히고 비록 코브기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대략적인 묘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구간은 여기죠. 여기 100k가 비트코인이 1억이 넘는 구간입니다. 정말 이러한 흐름으로 나아가 준다면 방금 보셨던 비트코인 보상률 감소 반감기를 통해서 가격을 예측한 스톱드플로우 모델을 통해서 같이 참고를 했고 하이먼 민스키를 통해서 대중심리도 또한 확인을 했고 코브기 피카소와 같은 그림을 화면에서 도시를 했을 때 정말 이러한 흐름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나아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돈 정말 많이 버실 수 있게 코브기도 이러한 흐름으로 나아가 주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모여서 비트코인 다가오는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시장에 정말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승장에서도 조정은 항상 동반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잔파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큰 흐름 속에서 바라보신다면 21세기의 차세대 매력적인 자산은 비트코인이 당연 으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